안녕하세요. 온아입니다. 오늘은 개복치를 준비해보았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. 초고추장이랑 간장 있고요. 오늘 마실 음료는 토레타입니다. 계복치는 처음 먹어봅니다. 간장이 먼저. isations 한번 먹어봅시다. 그만큼 초고추장 구 grade 그냥 짠맛이 나는 묵같아요 그냥 짠맛이 나는 묵같아요 짠맛이 나는 묵같아 아삭한 맛 짠맛이 나요 너무 맛있어요 초콜릿 소시지 발라빵 팽이버섯 팽이버섯 딸기맛 매콤달콤한 맛 오징어 쫄깃쫄깃 낙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